아 저거 너무 힘들어 뭘 해야 돼? 왜 이렇게 일이는 거야 나를 근데 하지마 하지마 아 좀 저리 가 저리 가 아 진짜 아파 아파 좋아 자이생도 아 진짜 나 나 눈물나 왜 씨발 뭐야? 야 이거 야 아니면 간단하게 내 생각에는 근처에 뭔가 던던한 국밥 같은 걸 먹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던던한 국밥 국밥 싫은디 야 그 국밥 싫은디 국밥은 너무 배부르니까 너무 아저씨들 음식 같은 이제부터 우리 일은 끝났고 가현이 아까보다 6만원씩 빠진대요 6만원씩 빠진대요 원래 조개구이랑 이것저것 더 주려고 했었는데 아 예쁘다 뭐야? 내가 이제 현대에 부자 씹은 거 같네 우와 우와 대박 와 나이다 좋네 고개구이를 빼기로 했어 고개구이를 빼기로 했어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 다 2가지가 진짜? 아 그러면 우리 이것때문식이 10만원이고 진짜 웨이트가야 돼 그러면 그 2인택이 10만원 그럼 진짜 웨이트인데 1개인데 바로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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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아 진짜 아 진짜로? 진짜야? 어 난 왜 맞아 이거? 다 같이 해야지 우리 아 싫어 흐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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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뺨을 때렸는데 왜 장어? 장어? 생각 проход지마 아 아파. 나 너무 쎄 때릴 거 같은데? 아까 너는 이거 때린 거는 우리 서로 때리는 거 느낌이었어? 알았어. 그건 된 거잖아. 내 친구 같아 진짜. 아 진짜. 하지 마.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나 아쉬워. 아 진짜. 아니 나도 때렸잖아. 아 진짜. 아니 너도 아까 때렸잖아. 머리를 때리면 어떡해. 그렇다고. 여동생 머리를 지워봐. 여동생 머리를 지워봐. 우린 지워봐. 우리 은암매잖아. 은암매 언제부터 은암매야. 그래. 은암매는 맞은 거야? 아니야. 나 은암매니까 뭐 필요한 것 있으면 말해. 아 저기 채용절 주인 부재중에서 은암이라고 하는데. 그래? 어 나 필요한 것 있으면 말해. 나도 은암매. 나도 은암매. 나도 은암매야. 나도 은암매. 은암매 한 대. 은암매 한 대. 은암맨 한 대. 은암맨. 은암맨 한 대. 왜ㅎㅎㅎㅎㅎ 버릇없이 굴면은 은한매빵 은한매, 은한매 왜 희현이 버릇없이 굴면은 우린 이제 쥐어박을 수 있는거야? 은한매잖아 은한매잖아 아쉽으면 안해 은한매 아니 그럼 희헌도 우리가 너무 괴롭히면은 용돈 받을 수 있고 이런 권리가 있는 거야 은한매니까 희현이 용돈 좀 줄게 아 줄게 아 죽겠어 은한매 은한매니까 은한매데 용돈 줘야지 그냥 은한매지 지갑에 있는 게 다 줘야지 지갑.. 지갑에 있는 게 이거다. 이게 천사야 진짜. 봐봐. 너 좀 줘. 개자식아. 이 새끼 태용금 좀 많다. 아 왜 많잖아. 더 줘. 아 딱 더 줘. 동생한테 용돈돈 주냐, 이 새끼들.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로 원한매비 되지. 좋아. 크라이센도 감사합니다. 크라이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해야될 거 아니야. 네 세포 원래 없어. 여기서 더 이상. 나 다시 가져가. 여기서 네 세포 더 죽으면 네 세포 더 죽기 위해서 화드로래. 네 해? 왜 저래 이게 Thrones what are you doing Для Of Teea 더 지기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더 지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은협맨인데, 우리가 버릇 없지만 twor지마 알았어 어, 알았어 야, 해먹 어때, 해먹? 해먹? 뭐 이러면, 카이센돈 잔술 이거 알지, 이술 알지? justice 나 이거 먹어보고 싶어 rele피 가사 하나 좋아, 좋아 어? 너무 힘들었다 아 얘 너무 싫어 같이 다니기 여러분들 냉정하게 평가해 보세요 아 얘 좀 이상해 제가 싫어요 아 난 펄티 스타일이야 펄티 스타일이고 나는 완전히 냉정하게 투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어? 신입이다 아이돌이 진짜 요즘 비싸고 하자 풍자 먹으면 되구나 야 풍나만씩 먹고 나 들어오자 난 교실 먹고 싶었어 이거네 이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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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 식전주 한잔씩 일단 세려봐 너무 좋은데? 너무 비싸 잡고 있죠? 잡고 물어봐가지고 나왔다 유용한거야 이게 삶이 들어가버리네 잘 찍고 있어? 이렇게 하는거야 이거 밑에 거 까지 따라 먹는거에요? 네 이거를 먼저 마시고 잔수를 이제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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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너무 예뻐 멈춘다 빨리 먹어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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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여기 다같이 머리 벗고 일단 한잔 하세요 야 야 야 야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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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니 나는 안 된다고 아 가운데다 가운데다 같이 여기 우리 그때 이게 맛있었잖아 이거 감사합니다 알지? 진짜 맛있겠다 야 이거 진짜 맛있어 안녕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우와 대박 먹을 것도 한잔 연어가 속성이 대대로 너무 맛있어 김에 싸먹어 짠깐 없이 좋지? 맛있다 아 근데 한잔 하고 먹잖아 아니 아니 뭐 밥먹으러 왔어 술 먹으러 왔어 진짜 지내시켜 아 좋은거 알았어 에이 조심하겠지 일단 그만 먹어야 돼 아니 일단 손 짜야 돼. 왜? 일단 국밥을 더 먹으면 빨리 돼. 아 진짜? 그래서 많이 먹지? 2차 가서 구해. 아 내가 제일 먹었다. 많이 먹었는데. 한 번도 먹고 국가심으로 두 개구이? 아니 근데 알코올 트릭도 아니고 어떻게 많이 가? 아 느낌이 너무 그건데? 뭐가 뭐예요? 이거는 밀양식이고요. 네. 이게 마이클리의 부산식입니다. 부산식? 향이 조금 혼났지 나보다? 이게 이거 먹으면 꽤 다 와요. 그냥 돼지 잡아먹는 수도 있는데? 맛은 있는데? 진짜? 진화로 돼지하지 않아? 네. 그냥 돼지랑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 정도는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구라일도 안 치고. 이게 약간 부산 스타일 아니야? 지진하게? 아닌가? 근데 요런 느낌의 돼지국밥집이 있어? 그래?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여느 국밥집이 돼지 냄새를 잡기 위해서 고생하거든? 물에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어서. 너희들을 잡어? 왜? 왜? 너희들을 잡겠다. 부산식 진짜 오늘 빠른 게 배운다. 이거는 진짜 배웠다. 어. 다시 말 좀 하네. 뭐해? 왜 그래? 왜 저러는 거야? 아 몰라. 아아. 심해 안 쉬어져. 기운다고. 아 시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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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맛있어. 후원. 후원. 하하. 아니요. 녹여넣는 지적. 이거 녹여서. 해두를 해야지. 떠서. 어 원샷 원샷 잘 떠 야 삽 빌려서 희연 잠깐만 살짝 해줄까? 야 삽까지 가봐 희연아 진짜 무덥 희연아 우리 사진 안 찍었어? 아까 찍었어 야 막 더 먹을 거야? 와 심에어 제대로 왔다 여기 춤춰봐 한번 춤춰봐 나 통 빌렸어? 아 쓰레기통이야 응 가자 쓰레기통 왜 필요해? 쓰레기통? 쓰레기 파묻으려고 쓰레기가 없는데 왜 쓰레기를 파가고 놔? 추워 와 집에 된다 야 야 야 야 이제 고향으로 간다 고향으로 간다 고향으로 간다 고향으로 간다 야 야 야 너무 빡세 야 근데 이거 힘드네 아 나 한 번 더 가다 오자 가 이리 와봐 가 이리 와봐 종이로 안 웃겨 현 들어와봐 아 우리 합치샷 찍자 들어와봐 들어와봐 이만큼 마주하는게 아니라 아시간만 들어와 봐 살짝만 아니 지금 있지 못할 추억 만들어주려고 그러는거잖아 그걸로 있어? 아니 내 호세 다 돌아가잖아 있지 못할 추억 만들어주려고 우리도 다 들어갔어 이미 현이 이게 맞냐고 야! 아 좀 내린거라고 씨발 ㅋㅋㅋㅋㅋㅋㅋ 야!!! 야 나 진짜 모르지 가 야 썸네일 하나 밖에 없게 아니 썸네일이 아니고 씨발 아니 바로 꺼내줄게 바로 꺼내줄게 아니 언니들이 씨발 요컨가서 존나 맛있는 오마카살고 씨발 나는 여기 와가지고 아우 존나 눈물만 왜 씨발 아 뭐야? 뭐야? 야 이거 뭐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울어 야 울었습니다 야 빨리 빼줘 이제 드디어 울었다 성공 빨리 빼줘 야 빨리 빼줘 빨리 그래 바로 일어났네 아니 또 50개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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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빼줘 팔 빼줘 빼줄게 빼줄게 기다려봐 가만있어봐 내가 빼줄게 미안해 어깨 잡아 빼줄게 어깨 잡아봐 여기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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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셋 너 엉덩이 털 난다 너 이쪽 팔 잡아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신발 안 뽑아봐 야 내 신발 어디 야 내 신발 어디 야 내 신발 어디 시밨 자아 신발 왔어 야 뽑아 신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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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내 머리는 난리 좋아 나도 못할 것 같은데 야 얘 올라가 아 야 야 발바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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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안 해, 그! 야 샌드맨이다, 샌드맨! 뭐 하는 거야? 까큰 성인 남녀가 너 여기서 뭐해? 하와이에서 나 이렇게 해 아 여기가 하와이가 아니잖아 그 것이 아니라 샤워할 때 모래 데스크가 맡기면 20만 원을 내야 돼 내가 20만 원 없는 사람이야 내가 강원랜드 못 가 내가 하와이가 강원랜드 가면 이혼한대 스티커 사진 찍어야 되는데 아니 사진 찍는데 이거 진짜 건모씨 야 찍어 찍어 이거 찍어야지 너무 봐 제발 왜냐면은 희현을 너무 괴롭혀서 희현이 하고 싶은 거 좀 해줘야지 맥락이 맥락이 그들이 어디가 만들려 나 어때? 다 이렇게 간다 이마가 너무 커 이마가 너무 커서 기계해 포토샵을 늘려놓은 거 같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이 새끼 진짜 아니 이 새끼 진짜 죽대네 저기 여자 외국인분 있거든 이거 푸던 웃음을 못 참아 못 참을만하다 야 이거 어떻게 참아 10초 10초 아 진짜 아 아 야 좀 무서워 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 고생했다 내가 왜 이따가 내려와 있어가지고 할라뇨 할라뇨 그 정도의 야 아 진짜 최악이야 됐지? 희한 만족? 만족 만족 통화 아 아니 뭐해? 응 아니 왜 침대에서 안 자고 여기서 자냐고 응 어? 으아 으아 잘 지나갑니다 잘 지나갑니다 뭘 해? 뭐 하는데? 아니 너 하고 싶은 게 뭐야 뭐? 나 근데 하고 싶은데 카트 이거 안 해도 돼? 카트 아니야 안하고 싶어 카트 해줄게 아니야 아니야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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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페이스도 먼저 내고 또 보니까 친절해졌다 이제 울렸어 친절하게 하루 해줘야지 그러면 내가 내가 그 왕국도달을 잘하는 사람이야 알았어 쪽팔리네 근데 그거 기분 좋던데? 뭐가 아니 아니 모래에 갇히니까 응 나도 들어갔잖아 숙성된 느낌에서 기분 좋은 거야? 으아 우와 딱이다 감사합니다 엄마 까세요 야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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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으면 좋아요 네네네 우와 와우, 얼른 애기누구! 어때? 예쁘다. 완벽하니. 아니, 시어머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지금 요리. 마지막으로 지금 요리한테 준비한 거 아니야, 지금. 지금 요리 됐어, 형님. 진짜 맛있다. 하나의 요리를 먹는 느낌이야. 좋은 음악 하세. 이 좋은 부재. 여기 옆에 돼지가 있어 버리네. 짱 맛있었다. 진짜 맛있었다. 이거 죽인다. 아니, 나 연희가 어제 울려가지고 내가 마지막으로 화의 기념빵으로 내가 한 거야. 형님한테 한 번 열어주세요. 어땠어, 연희? 어땠냐고? 응, 보내줄게. 기억이, 이게 마지막에 괜찮다고 기억이 미워가 되네. 원래 그래, 영상도 마지막만 재밌으면 돼. 다음에 또 올 거야? 오빠들이랑? 응. 그런 생각을 좀 해볼까? 아, 이러면 나 진짜 처음 수업하지, 나도. 끝에 항상 이런 달콤한 게 있으면 울고 싶어. 응, 그래? 저 오빠는 어땠어, 저 오빠? 저 오빠? 저 오빠? 잘생긴 오빠는 기대 많이 했잖아. 저 오빠가 제일 나빠. 가만 보면. 이번에 미팅도 아주 성공적이었고, 끝나고 우리끼리 우정연이 다 성공적이었고, 울린 것까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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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성공. 성공을 맛보다. 성공시대. 다음에 또 만나요. 어? 화이팅.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